열정의 사나이 그리고 시이오 출신 게다가 또 아주 효성이 지극한 효자 가수를 모시고 낭만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갈 시간이라서 제가 노래 한 곡 보내드렸고요. 여기 보면 지금 신청한 노래 중에서 갈대의 순정과 안녕이 있네요. 그리고 나서 나도 정말 사랑합니다 를 우리 다 같이 하면서 오늘 마감할 거 하는데 이왕 낳친 김에 두 곡 연속해서 가겠습니다. 제가 안 그래도 11곡만 하기로 했는데 신의 곡을 그렇게 진짜 노래를 잘하시니까 내가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. 이따가 사랑을 흘러내려 바람에 흘러내려 밝게 흘러내려 사랑이 약한 것이 사나기만 울지 않으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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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대의 수준 흘러내려 흘러내려 말없이 오늘이니 눈물을 마려 가슴을 바보니 갈대의 기념 못믿을 부는 것은 사나이 나를 구이지를 마른다 갈대의 순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